안녕하세요. 오늘은 랍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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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네요 그녀석 아...발밤 사진관입니다. 발밤 사진관이 오픈을 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기 대도부가나 칠성장인 거군요. 여기서 프로필 사진을 다 찍어주고 있어요. 지금 프로필 사진 찍는 상황을 보고 계세요. 눈소리랑 찍어보죠. 눈소리랑 찍어보죠. 포필 사진 찍어주세요. 한참 포필 사진 찍어주세요. 흰색의 포필 사진 찍어주세요. 오로우 소화에 찍어주세요. 그래서 포필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한 것들을 잊지 않도록 일깨우는 조언을 추기 위해서 새겨놓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포필 사진 찍어주세요. 너무 맛있어. 잘 먹으세요. 나무를 썰어서 올려가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짠. 달빛 아래 가득 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뻐요. 안녕하세요. 되냐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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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ην 신누, 오늘 뭐지? 네, 잘 먹어요. 길이 떴을 때 문화재 관람하면서 차도 마시고 이러는 네, 재미있고 있어요. 너무 멋있었겠다. 저는 무는 알겠는데, 발이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텐이지, 발이 얽니까? 뭐 그랬거든요? 선텐처럼. 예, 선텐처럼. 부가 부르카의 루틴이지. 저는 전통 소품 만들기. 세체처럼. 여러분들 이리로 와야 되니까요. 얼른 일어나세요. 이. 루틴. 파티. 이름 못하시나요? 앞에 만들었어요. 촬영되고 있어요, 이제. 전통.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히리야 히리야 얼싸지와 자자연하고 영산올로 홍바람에 가지가지가 꿈피었네 얼싸지와 자자연하고 영산올로 홍바람에 하나하나 일 년 중에 하나번을 만나는 일년문 지하자 영산구 아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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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두기 간장 사욕장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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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